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통합진보당 4분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일시 휴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내우 외환으로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회가 제시한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사퇴기한 마지막 날로. 끝까지 사퇴를 거부한 구당권파의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에 대한 출당 등 구체적인 제재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우 평행선을 달린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 진보당 두 세력 간의 격한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시도에 진보당 양측은 갑작스러운 휴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 양측은 사퇴 이후 처음으로 한몫 소리를 내며 검찰과 대치에 나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다수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면 충돌을 잠시 연기시켰을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사퇴 압박을 가하는 혁신비대위 측이 당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이 국회 개원전인 다음 달 초까지는 물리적 한계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이 종료되면 이르면 내일 오전이라도 혁신비대위가 사퇴 거부자에 대한 제재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진보당은 또다시 격심한 내용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